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찐나미 오늘 먹을 음식은 스팸 스팸이랑 밥입니다. 이건 볶음김치 잘 먹겠습니다. 이건 볶음김치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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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그리고 잘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치즈가 좋아 .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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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치. 청양고추 볶음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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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콤달콤달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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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쫀쫀쫀REAM 벌써 먹어야 됩니다. 고춧가루 당면 매콤달콤달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1.2.1.2스푼 1.3.4스푼 매콤달콤달콤 바삭하고 하나의 사과cht? 손님과 하나의 사과 osing의 생각은 저는 왁쎄이 아주 800.000원으로 매콤달콤달콤 치즈볼 제거는 치즈가루 치즈가 좋아해서 치즈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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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뼈 마지막으로 비닐라 빌라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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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달콤달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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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그런지 뜯어내려고 합니다 한입에 스팸 스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